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무엇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? 그 사람의 성격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분은 과연 어떤 목소리의 소유자일까 저도 궁금합니다. 이번에는 청춘하를 들고 나오셨네요. 아무리 봐도 우리 금산예술단 단장님의 노래 같아요. 한 장섭 씨를 무대로 오십니다.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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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툴나 내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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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사랑을 안해라 나를 믿는 것 같냐 하나님의 영혼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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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믿는 것 같냐